오늘 이건 사랑일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초가 믿을 수 있음 엄청 엄청나요 예예예 워싱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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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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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요? 저희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네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갑을 열고 지갑을 열고 지폐를 꺼내서 송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곡으로는 어떠곡이 좋을까요? 뷰리풀 오픈에 마지막 곡으로는 뷰리풀을 하고 자녀들도 많이 많이 어디 갔다가 다시 오시면 돼요. 10분 후에 다시 오시면 되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우 감사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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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이 뭐 시험이냐? 이것이 뭐 시험이냐? 죽여라 이것으로 불신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마음이 빌뜸 안아 빌뜸 안아 두 명만 기억하고 있어서 두 명만 기억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 곡으로 어떤 곡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곡이요? 네 원곡으로 졸업 R.O.K.D 재단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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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